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의 헤더로우 하이트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로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엑셀 파일의 헤더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실행하려면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헤더 행의 인덱스와 높이를 배열로 지정하고 지정한 배열을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의 헤더로우 하이트 옵션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실행하여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가 포함된 화면 파일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 아래에는 트리거가 있고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그리드뷰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헤더와 다른 행의 높이가 동일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의 높이를 지정하는 옵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헤더 행의 인덱스와 높이를 배열로 지정하고 지정한 배열을 헤더로우 하이트 옵션으로 설정하십시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한 후 트리거를 클릭하여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십시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의 헤더 높이가 헤더로우 하이트 옵션으로 설정한 값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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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